설정비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하기 홈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위로 올라갔을때 이렇게 분리파템을 던져주고 잘못해서 잡아버려야겠다 아 뭐야 와 잘못반데 아 삐났어 잘못받았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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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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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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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라 아 불팠어 끝나버리네 괜찮네 베이스가 여러분의 활약을 믿겠습니다 저는 극딜 세 번 넣었나? 어 세 번 넣었어 아닌가? 네 번 넣었나? 아 아 아 아 버프때문에 사셨다 와 힐 계속 주셔서 사셨어 너 언제 올라갔니? 스마트에 الش전함이 망한 문제가 됐다는 현상 어쩌면 어쩌면 저쪽으로 도와주 으어어 ille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힐을 열어주시니까 내려찍기만 맞으면 죽을 일이 없다. 뭐지? 왜이렇게 빨리 끝내지? 제일 빨리 끝내네. 11분? 아 뭐야. 죽었지? 그냥. 패스파인드 상태상 걷는 스킬이 있었나요? 그건 모르겠다. 저 패파유저가 아니다 보니까. 잘 모르겠어요. 상태상 걷는 스킬이 있는지. 혹시 패파유저 있나요? 시청자분들 중에. 수영장 걷는 스킬이 있었나요? 그럼, 그 중간에 벽을 바꿔서, 끝 오 굉장히 잘생겼다 148초 넣었네 와 13분 컷 오우 굉장히 빨리 잡았네요 13분 컷 오우 뭔가 한 톤 정도 더 빨라진 느낌인데 삑살이었으니까 이게 바로 열어본 덕입니다 오 푸페 스크롤 와 푸페공 스크롤 와 와 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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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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